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 슈퍼카들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여기 뭐죠? G4. 얘는 뭐야? 포르쉐이에요. 여기는 또 잘 아시는 배치입니다. 오늘 촬영을 또 BTS의 지민을 닮은 제 친구입니다. 이 친구 말로는 블라디본스에 갔을 때 많은 러시아 여성분들이 BTS 지민 닮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. 자기 말이죠? 자기가 한 말이죠? 그래서 이렇게 멋진 차량과 함께 날씨도 너무 좋고 여기는 코로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여기는 형정지역 주차장입니다. 차동차 이메일 뭐지? 나 안 나왔어요. 아, 여기. 아, 예, 아니에요. 여기는 후니 형님이라고 불리시는. 문의 주세요. 잘생겼습니다. 문의 주세요. 잘 러시아에서. 오, 수천하지? 오, 수천하지? 제메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